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 3절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민 우리의 평생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생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라면 항상 누리고 전달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무엇을 누리고 항상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 구역 검찰님들로서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에서요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에 갈등과 또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황도 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갈등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또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갈등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느냐 나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케이예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공개해온 것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성공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큰 갈등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성공 안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거든요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결국 더 큰 갈등들이 근본적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벌고 뭔가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건 나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를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해요 사역 이전에 여러분이 사역 이전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사역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응답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승리했던 뭐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랩런트 일곱 명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대교의 승도들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스 11장의 잃어버린 나를 찾았느냐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은 사람들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보면은 특별히 일곱 명 가운데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 여러분 상황을 아시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들어진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찾은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예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부가 네 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기로 했어요 절하난 불문불에 던져 넣겠다 했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말하자면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숨기는 하나님께서 그 풀물국 가운데서도 건져 내실 것이고 당신에게도 건져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 그 거리 안에 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사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어놓고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 자기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이 뭐냐 근본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성공하는 만큼 흔들리게 돼 있고 결국은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잠시이지만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잠시입니다만은 잠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사울 사울은 어떠면 잠시가 아니죠 자신을 잃어버려야 완전히 실패했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이 사울왕에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서 이 찬양하는 부분을 보면서 순간에 시기심이 딱 이러네요 아 이렇다면 내 왕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심 이전에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왕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울은 이미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 마지막 무너진 인생이 되었잖아요 자살했어요 사실 자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 열한기상 19장 배경이죠 갈매살 정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왕 아내 이세벨이 결국 엘리야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격이 왔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로뎁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9장 사지로 보면은 40주 40냐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 호랩산에 이르러서 여기에 16절부터 18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했죠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고 숨겨진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제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알지 못하면은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힘들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엘리야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부담이고 눌림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했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일들을 말씀했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 고기잡이로 갔어요 예수님을 버린 것인데 예수님을 버린 이전에 자신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버린 이전에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떠면 우리 검찰님들 귀한 교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있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헌심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이전에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사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역 되어도 갈등들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사역 된다 할지라도 갈등들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삼단체에서 너를 찾아라 너는 영웅이다 그 말하고는 달라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중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나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중요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이 4장 4절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강약일을 왜 걷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데 그 낮추고 줄이게 하면서 만나를 주셨는데 왜 만나를 주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강약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할수록 나를 찾게 돼요 사실 잃어버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 속에 찾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 또 세상 소식들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세상 자체가 어떤 면이 그런 것 같아요 틀린 소리도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소식에 세상 사람들의 소식들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훌륭한 말들 교훈되는 말들 너무 많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도요 이렇게 남자들 화장실에 가지고 볼일을 보게 서 있으면 그 앞에 너무나 좋은 말도 많이 붙여놨어요 소페나우가 한 말도 뭐 이렇게 해밍웨이가 한 말도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말 좋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붙잡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여기에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바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도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사건 만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하나님의 계획이 딱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획이 많아질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서는 잃어버린 나가 아닌가 차이인가 잃어버린 나가 아닌가 나를 찾아야 돼요 사획이 제일 될수록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게 돼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쉽게 교만하고 낙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거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획을 되게 하시는 건데 그게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막으시면 문을 하나님께 막으시는 걸 알고 믿으면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줄은 낙심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낙심과 교만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본질적인 나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들 꼭 좀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소리 이런저런 좋은 훌륭한 말들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모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여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목표가 딱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인정 딱 보여지면 그게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힘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교자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딱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본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을 이것을 향해서 구약은 달려왔고요 지금 또 신약시대 이후로 이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 아니고 축복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영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구약 성경의 39권 성경 말씀이 결국 이것으로 향해서 달려오고 지금도 이 사실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어요 사실 말씀이 내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놓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와 영혼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안다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가 답이 나이든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 가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게 다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축복 가운데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육신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이게 여러분 알고 또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되어지만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도행견 먼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일리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보은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강조하느냐 모든 문제 근본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근본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진짜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해결되게 되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성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봄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봄 4장 44절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토문 28장 18절에 20절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지역 현장에 제자 찾아 세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4등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각인을 개개인에게 시킨 것이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이런 업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입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이 속에서 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미션을 찾아내 미션도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이루는 이 일에 나의 미션이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미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된다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죠 삶의 목표와 이유 하나님의 나라 이 일 우리의 모든 미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이 일 이 일 여기서 미션이 나와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정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오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냈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속에 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했어요 이거 놓고 우리는 24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힘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5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거 놓고 24는 전혀 기도서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힘과 다른 세계 25의 응답을 누리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주 62가지 평생의 응담 제가 봐도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 이전에 결론 부분에 138에 대한 부분을 적고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부분들 나왔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의 응답인 개인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개인화가 된다는 말은 아는 것하고 달라요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있는 성령 충만함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못 물리지 말고 이게 내게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누림이 되어야 이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보고합니다 아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고 따라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플랫폼이나 말을 하죠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 힘이 있으니까 모이죠 다른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늘 나에게 있는 어떤 습관과 체질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따라오는 나의 나에 대한 어떤 공격들 나를 이길 수 있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힘이 내게 임해야 늘 내게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진정한 올바른 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호자의 능력 힘이 아니면 절대 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체질적인 영적인 문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정과 가문에 체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힘 보호자의 능력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나를 넘어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붙이시게 돼 있고 여러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평생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평생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근찰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부분이 뭔가 여러분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진짜 아는 것에 아니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고 오직 성령 누려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최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평생의 응답이며 영원한 응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증복하고 끊임없이 문제에 되어지는 나를 증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검찰님들 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찰님들 기중한 사역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을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분들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붙잡고 평생의 응답을 누려가는 영원한 응답을 누려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보금운동 속에 앞서서 인도받는 우리 검찰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날마다 공급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먼저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구역 우리의 현장에 잃어버린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또 이들이 모이는 모든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